펀뻔투데이에 찾아온 귀한 손님과 함께하는 귀인 초대석 4월을 맞이해서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조정식은 4월에 사람이 좋다 기분 좋은 첫 시작을 함께할 귀인으로 이분을 모셨습니다. 연기에도 진심 예능에도 진심 심지어 음식에도 진심인 남자 진심이 통하는 걸 보여주는 배우 이장호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좋은 정식의 86년생 동감매기 친구가 놀러왔습니다. 스튜디오에 훈훈함을 몰고 온 파미왕자 이장호씨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이장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참 정말 오늘 댓글창도 덕분에 좀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아 그래요? 네 저는 저도 오늘 새벽에 출근을 하면서 원래 이렇게 좀 비가 안 오다가 오랜만에 비가 오고 이러니까 조금 이제 이장호씨도 일단 흔쾌히 오케이를 했는데 새벽에 일어나면서 그리고 또 출근을 하면서 굉장히 후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후회라기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뭐 라디오를 많이 안 했다 보니까 오면서 약간 옛날 생각 우리가 또 중학교 때 막 이럴 때 라디오 세대잖아요. 맞아요. 라디오 들었던 어떤 그런 감성과 또 귀찮음과 또 졸림과 이런 것들 가서 또 열심히 또 오늘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제 새벽 라디오 출연도 처음이고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컬투만 사실 두 번 나갔었고 라디오 경험이 별로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사실 뭐 숨만 쉬고 계셔도 다들 좋아하시고 지금 또 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으니까 또 이장호씨 많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그 섭외를 할 때 상황이 저희가 이제 이장호씨를 만난 적이 있다. 제가 우리 라디오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팀도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참 모시면 너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바쁜가 문자만 해볼까? 그래서 제가 어 장아야 많이 바빠 이랬더니 어 안 바빠. 그렇게 걸려들더라고요. 네네네. 네. 아무튼. 아니 사실 그 정식이랑 한 번 봤지만 굉장히 그때 친해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친해졌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아 저 친구는 어떤 일을 할까. 약간 아니 우리가 어쨌든 다 같은 이런 일에 종사하고 있지만 사실 저 친구는 뭔가 화려해 보이고 더 뭔가 다른 일을 할 것 같고 약간 이런 환상이 좀 있어요. 네.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화려할 것 같다고요? 각자 나도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장우씨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좋았고 그냥 그날 딱 처음 봤을 때부터 제가 우리 팀한테도 얘기했어요. 한 번밖에 안 봤고 아직 사실 이렇게 어려움 부탁할 사이는 아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장호 씨랑 친해질 거다. 오늘을 또 계기로 더 친해질 거고 사실 이번 달에 또 만날 그 약속이 사실. 그렇죠. 그렇죠. 두 번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이제 뭐 다음에 또 뵐 때는 굉장히 또 막역한 사이가 돼 있고. 그러니까요.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또 스케줄 때문에 일찍 일어났는데 평소에는 루틴이 어떻게 돼요? 몇 시쯤 일어나요? 저는 뭐 한 7, 8시쯤 항상 일어나고요. 잠이 많이 없어요. 이게 뭐 제가 아직 어리지만 서른 후반 되니까 잠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진짜요?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평소에 한 5시간, 6시간 자는데 오늘 뭐 조금 일찍 일어났죠. 평소에는? 평소에 한 8시, 7시면 일어나요. 눈이 떠져서. 진짜 빨리 일어나는구나. 해가 뜨면 눈이 떠지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또 청취자분들도 많이 환영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장우 씨가 좀 직접 읽어주시겠어요? 어떤 걸 읽어주세요? 다오람 씨. 다오람 씨. 장우 씨 귀하신 분이 누추한 곳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빨리 장우 씨 보여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장우 씨도 메이크업을 하고 가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괜찮다고 보는 라디오긴 하기는 하지만 괜찮다 이렇게 말했는데 조금 어때요? 화면에 잘 나오는 것 같으세요? 이게 하고 올 걸 그랬어요. 하고 올 걸 그랬는데 사실 새벽 4시에 제가 메이크업 하는 친구랑 되게 오래됐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하기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 친구 딸도 있거든요. 올해 한 그분한테 이렇게 전화하는 것도 이렇게 민폐라고 생각해서 미안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얼굴이 두꺼운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좋은 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죠. 그런데 여기가 원래 배우 자리예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시내타운이 늘 이 스튜디오에서 하는데 딱 그 자리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탑스타분들이 다 그 자리를 하고 갔습니다. 기운이 좋은 자리네요. 네. 기운이 좋은 자리네요. 지정은 씨도 나를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사람은 이장우 당신 뿐이야.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뭐 성함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장우 씨가 온다고 평소보다 문자도 훨씬 많이 왔고 많이 환영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씨도 잘생겼다. 리액션? 리액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잘생겼다라는 소리를 좀 많이 못 들어요. 요즘에는 잘 먹는다. 요즘에 좀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듣는데 이제는 뭐 잘 먹는다가 좀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전 그때 만났을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장호 씨가 워낙 얼굴이 작기 때문에 이게 혹시 약간 살이 올라도 그게 조금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 태가 잘나는 거지 저처럼 이제 원래부터 좀 이제 골격이 좀 있으면 살이 붙어도 별로 티가 안 납니다. 그냥 장호 씨는 턱도 뭐 워낙 결함하고 작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김차영 씨도 여전한 모습 멋집니다. 똑같아. 예전과 같이 나이도 거꾸로 더 어려진 듯. 아유 감사합니다. 4625님도 우서라 동해아때부터 팬입니다. 이야 진짜 옛날이네요. 동해아라. 그러니까요. 네. 요즘 뭐 사실 드라마보다는 예능에서 또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 장호 씨인데. 네. 네. 팝류 이야기를 사실 어딜 가도 많이 듣고 계시죠? 너무 많이 듣죠 요즘에. 네. 어때요? 뭐 인기를 좀 실감하십니까? 예전에 이제 사실 워낙 드라마 할 때도 시청률이 워낙 높은 드라마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인기 실감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좀 예전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차이가 있어요? 요즘에 그렇게 어린 친구들한테 뭐라 그러죠? DM이라 그러나요? MG요? 아 MG세대에게 DM이 많이 온다. 네. 어린 친구들한테 그런 게 많이 오는데 먹어보는 걸로 이제 붙어보자. 나도 좀 한 번 먹는 거 하는데 조금 같이 먹어보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어느 지역에 사는데 어느 지역에 오시면 어떤 것들이 맛있어요 하고 굉장히 저한테 정보를 많이 주세요. 그래갖고 너무 지금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밖에 뭐 맛있는 데서 식당에서 먹고 이런 것도 좋아하실 텐데 한국에서 좀 막 그런 게 불편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저는 뭐 사실 그렇게 남 눈치를 많이 보고 사는 성격은 아니어가지고 그런 거는 뭐 하나도 불편하진 않는데 이제 조금 요즘에 불편해진 거는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 손님분들께서 아 쟤 왔다. 쟤 너 얼마나 먹는지 한번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쳐다보셔가지고 밥을 남길 수가 없어요. 다 먹고 끝까지 먹고 서비스 주시면 그것도 다 먹고 이래가지고 살이 더 찌는 중입니다. 지금.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저도 뭐 약간 이제 뭐 음식과 관련된 셀럽분들이랑 막 식당을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식당 사장님들도 이제 방금 전처럼 얼마나 많이 먹나 보자고 있지만 약간 우리 식당의 기회가 온 게 아닌가? 평소보다 약간 더 신경 쓰죠. 막 서비스 이런 것도 좀 많이 주시고. 그렇죠. 많이 주시고 막 좀 홍보도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아 그래서 요즘에 조금 걱정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재석 선배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 가시면 맛있다 이런 사인을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어떤 민폐를 줄 수 있으니까 혹시나 그 가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듣고 너무 이렇게 까불면 안 되겠구나. 조용조용 다니고 조용조용 먹고 이래야겠구나. 아무래도 이제 유재석 씨를 롤모델로 삼고 이제 그 길을 향해 가고 계시는 거군요. 유재석 씨가 하는 대로 나도 이렇게 좀 해서 그 길을 밟아야겠다. 예능으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 게 배우 할 거냐 예능 할 거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 둘 다 같이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도 진짜 시기가 완전 겹쳤어. 그래서 멤버도 예능이 먹는 거고 같이 하게 되는 멤버도 전현무 씨랑 박나래 씨래요. 그리고 드라마는 아 드라마 아니야. 드라마 드라마는 내가 옛날부터 제일 하고 싶었던 역할. 역할. 꿈꾸던 역할. 스케줄이 완전히 겹쳤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 아무래도 배우 해야죠. 너무너무 하고 싶은 역할들을 아직까지 못 해봐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꼭 하고 싶네요. 드라마나 영화도 계획이 있나요? 가까운 시기에. 지금은 없어요. 드라마가 아쉽게도 많이 요즘 안 좋아서. 그렇군요. 아니 또 저희 예능 기자님들도 또 이 시간에 또 출근 일찍 하셔가지고 듣고 계실 텐데요. 혹시 그러면 나는 이 역할 들어오면 진짜 예능 제끼고 간다. 요즘에 제가 늘 하는 말이 이 역할이 없고요. 뭐든 들어오면 안 되는 마인드로 되게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백종원 선생님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그분을 옆에서 봤더니 잘 된 사람은 잘 된 이유가 있더라. 잠도 안 자고 정말 열심히 살고 너무너무 재력도 있으신 분인데 이 재력으로는 사실 이렇게 열심히 안 살아도 되는데 굉장히 열심히 사는 모습에 저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요즘에는 모든 것들이 들어오면 다 하면서 열심히 살자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이제 또 첫 방송이 나갔지만 백종원 씨랑 함께한 예능 프로그램도 반응도 저는 이제 사실 아침마다 딱 출근해서 시청률이나 청취율도 이렇게 쫙 체크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괜찮던데요? 괜찮더라고요. 네. 리틀 장사천재 백종원 복부치라고 불린다고 한 다음에 장사 스킬이나 요리 기술 이런 것도 많이 배우셨고요. 원래 이제 선생님 걸 많이 배웠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면서 옆에서 더 많이 배웠죠. 요리 스킬이라든지 진짜 장사 스킬. 장사 스킬이 정말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 장소에서 지금 필요한 장사 스킬이 뭐다. 예를 들면 주방을 앞으로 빼야 된다. 아니면 주방을 뒤로 감춰야 된다. 이런 사소한 것부터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향기를 피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제 가게를 장우 씨도 개인적으로 열고 나서 또 가서 보다 보니까 훨씬 느끼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거기도 장난 아니라고 그러던데. 줄 서고 장난 아니라고 그러던데. 어디요? 장우 씨. 감사합니다. 8130님. 장우 씨 너무 반가워요. 남편이 송파구 현장에서 근무하는데 거기 핫한 곳에서 식사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장우 씨가 운영하는 데라고 웨이팅해서 식사했대요. 부러웠는데 맛나게 먹고 왔다는 자랑만 엄청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왠지 더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 메뉴가 메인이 아무래도 국수죠? 우동이죠. 우동인데 이제 그게 약간 제가 어릴 때 먹었던 가락국수라고 그 기차역이나 버스 거기서 먹었던. 휴게소에서도 많이 먹었어요. 맞아요. 매콤한 다대기가 들어간 이게 한국식 우동인데 이거를 제가 다시 요즘에 몇 군데 있거든요. 망원동도 유명하고 있는데 제가 망원동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가다가 너무 멀더라고요. 막 술 먹고 다음날 해장하러 가고 싶은데 너무 멀어가지고 이거를 조금 내식대로 표현해가지고 우리 동네에 차려야겠다 해서 차린 건데 사실 그렇게 대단한 음식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오시면 실망이 큰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 이제 70, 80 세대분들이 먹던 그런 우동이라서 그런 우동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감성적으로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전에 예능이랑 드라마 선택 물어볼 때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답은 약간 장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아무튼 노래를 좀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씨가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 Dirty Loops의 Crash and Burn Delight. 굉장히 좀 노래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아침에 들으면 굉장히 잠도 깨고 원래 즐겨 듣는 노래군요. 좀 애매한 시간에 노래를 듣긴 되는데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이장우 씨 와서 문자도 많이 오고 이장우 씨 너무 멋지다 실제로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장우 씨가 가게에도 실제로 많이 나가서 지금 장사를 직접 하고 가시다고 하니까 네네네.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일 텐데 안쪽에 거기 안에 고기 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석에서 굽고 있어서 아 롤이 고기 굽는 거예요? 제가 예. 왜 고기 굽는 쪽을 파트로 가셨어요? 고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고기 굽는 게 좀 이렇게 굽다 보면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는 생각이 엄청 들어요. 그 연기를 마시면서. 맞아요. 마스크 좋은 걸로 쓰셔야 돼요. 마스크도 좋은 거 쓰고 펜도 좋은 걸로 달아놨는데 와 그래도 그 열기 때문에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이장우 씨가 가게에 좀 자주 계시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또 아르바이트도. 뭐 아르바이트 홀 서빙 그다음에 주방 너무너무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네. 항시 또 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 생각 있으신 분들은 생각 있으신 분들은 가게로 오시면 됩니다. 가게로 가셔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엄청 잘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아주시고요. 임춘명 씨가 장훈님 우동집에 사람 안 구하나요? 저 알바 갈게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이거 전화번호 혹시 나오나요? 꼭 좀 생각 있으신 분은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음식 얘기에 이어서 또 우리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다이어트도 많이 시도하고 저도 뭐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다이어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별로 없군요. 이따가 3부에서 토크를 이어가기로 하고요. 2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3부에서는 이장우 씨가 회장님이 돼서 조비서 나오늘 모해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까지 잠깐 빠빠이! 시작하고 싶어 조정식의 펌펌투데이 이 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저 조비서입니다. 어서 들어오게 이장우 회장님의 크고 작은 일정에서부터 갈팡질팡 애매한 고민들까지 다 들어드릴게요. 어차피서 나오늘 모아야? 오늘은 앉아있는 곳을 회장실로 등갑시피하는 배우 고급 전문 배우 이장우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드라마 예능 요리 뭐 하나 빠지지 않고 잘나가는 이장우 회장님이 고민이 있을까 싶은 생각들이 저희는 많이 드는데 이장우 회장님의 고민이 뭔지 저희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데기분들이 고민이 있으면 또 해결을 기가 막히게 해주시니까 이장우 회장님의 고민을 같이 함께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두 개의 고민을 가지고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장우 씨 앞에다가 실로폰을 놨습니다. 마음에 드는 그 고민의 해결책이 나오면은 딩동댕을 쳐주시면 되고요. 마음에 안 들 때는 뭐 가차없이 땡 쳐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장우 회장님의 첫 번째 고민을 만나봅니다. 후라이드 치킨에 소금을 찍어 먹는 깔끔한 맛을 좋아합니다. 치킨을 배달시키면 소금과 양념소스가 함께 오잖아요. 후라이드 치킨을 소금에 찍어 먹다가 맛이 강렬한 양념소스에 한번 찍어 먹으면 그 후버터는 소금맛이 밋밋하게 느껴져서 아주 싫습니다. 하지만 같이 오는 양념소스를 보면 소스에 찍어 먹고 싶은 유혹이 너무 커요. 양념소스에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팀은 이 고민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장우 씨는 이 고민을 우리 번데기분들이 이해하실까?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네.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제 후라이드 치킨이 오면 요즘에는 양념소스는 당연히 또 같이 오고 소금도 이렇게 조그맣게 오는데 이장우 씨는 양념소스가 없다면 소금만 탁탁 찍어서 먹을 텐데 또 강렬한 양념의 맛이 또 있기 때문에 양념을 또 트라이하면 그 이후부터는 소금이 좀 밋밋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밋밋해져요. 강한 게 오면. 아 이거 너무 고민이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저희 또 번데기 여러분들도 재치있게 해결을 다 해 주십니다. 먹는 것과 관련된 또 고민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치킨은 그러면 늘 후라이드로 시키세요? 저는 요즘에는 후라이드에 거의 미쳐 있어가지고요. 그 후라이드의 고소한 맛. 그게 너무 좋아서 소금만 살짝 뿌려가지고 먹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반반도 안 시키고요? 저는 반반도 안 시키고. 양념을 먹으면 후라이드가 맛이 확 죽어가지고 양념은 거의 안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꼭 이렇게 양념소스를. 한 팩 오니까 그거는 좀. 조그마한 거 이렇게 와요. 그거 안 뜯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고민 좋습니다. 자 받아보겠습니다. 양념소스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어도 좋습니다. 저희는 또 뭐 재미있게 또 비틀어가지고 또 대답 많이 해주시니까 맛잘할 펀드기분들은 후라이드 치킨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도 다양한 방법들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장우 회장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분들께는 선물로 소떡 4종 세트 드리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문제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쏘세요. 조이의 여우야 듣는 동안 받아보겠습니다. 소금을 좋아하는데 양념 때문에 소금의 어떤 그 순수한 맛을 느끼지 못하는 나 자신이 너무 싫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나요? 네. 방법들을 많이들 좀 보내주고 계시는데 저랑 장우씨가 돌아가면서 소개를 해드리고 읽을 때마다 딩동댕이나 땡으로 좀 이렇게 신호를 주세요. 네. 자 일단은 2923님. 한쪽으로 씹으세요. 양념은 왼쪽 소금은 오른쪽이요. 가차 없네요. 이게 입 안에 무조건 양념이 들어온 순간 그 마늘 소스가 들어온 순간 소금의 맛은 잊혀져요. 입이 또 한 공간이기 때문에 양념 왼쪽 소금 오른쪽이어도 오른쪽이 양념이면 오른쪽의 그 맛만 무조건 그 향이 가는 거죠. 네. 뭐 이장우씨 앞에서 허튼 소리는 안 듭니다. 맛과 관련된 허튼 소리는 통하지가 않아요. 양미란씨 거 좀 직접 읽어주시죠. 네. 양미란님. 양념 소스는 제가 먹을게요. 저랑 먹어요. 이거는 조금 괜찮긴 한데. 이거. 뭐야. 반대. 딩동댕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같이 먹는 사람이 양념 소스를 먹도록 하는 게 방법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같이 먹는 사람이 이제 조금 이렇게 먹는 거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양념을 한 번에 훅 떠서 다 먹어버리면 못 먹으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 아니. 그런데 그럼 어때요? 그 퍽퍽 살 좋아해요? 기름진 살을 좋아해요? 당연히 기름진 살 좋아하죠.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그러면 기름진 살 먹을 때 소금이랑 먹고 퍽퍽한 살 이제 사실 모양만 봐도 알잖아요. 그거 남겨뒀다가 그걸 양념 찍어 먹으면 안 돼요? 원래 그렇게 먹었는데 퍽퍽 살도 소금을 찍어 먹으니까 더 고소하더라고요. 그래요? 이거 참 어렵다. 저는 이 방법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3703님이 장우 씨. 네. 양념 소스 뚜껑을 따지 말고 그 위에 소금을 부어서 드세요. 그러면 뚜껑을 딸 수 없을 겁니다. 왜죠? 소금을 부어서 찍어서 드세요. 뚜껑을 딸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소금을 빨리 찍어 먹고 아니면 잘 뜯어서 옆에다 해놓고 무조건 먹습니다. 아 그렇구나. 소금을 왜냐면 다 소비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죠. 이거는 땡 한번 주시죠. 땡. 죄송합니다. 네. 우창미 씨 것도 좀 읽어주시겠어요? 우창미님. 그런데 후라이드 치킨은 어디 게 맛있나요? 제가 요즘에 얘기해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우리 노래 나갈 때 안 될 것 같은데 장우 씨가 얘기하면 파급력이 좀 크게 저는 얘기해요. 저희는 저는 하는데 장우 씨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리고 또 영세의 업소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거긴 또 좀 체인 아닌가요? 그래요? 좀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DM으로 볼 수 있어요. 장우 씨 귀찮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DM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러났어요. 아까 노래 나갈 때 맛있는 거. 이동권 님. 직접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동집 알바생분들에게 양념을 나누어준다. 아 이거는 뭐. 아니야. 저는 이거는 뭐하고 띵동댕 할 줄 알았는데 맛있는 걸 나눠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알바생분들하고 같이 뭘 시켜 먹으면 저는 사실 되게 빠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눈치를 되게 많이 봐서 맛있는 부위 절대 손도 안 대요. 기름진 부위 손도 안 대고 닭가슴살이나 뭐 이런 부분들 손대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 또 따로 시켜 먹는 스타일이에요. 배려가 좀. 네. 그래서 이제 정식 씨랑도 만약에 회식을 하거나 이렇게 술을 먹으면 이제 맛있는 부위를 거의 안 먹고 나중에 따로 그 집에 가서 따로 저 혼자 시켜 먹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만났을 때도 2차에서 약간 안주에는 별로 손을 안 댔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미지가 한번 박히면 눈치가 되게 많이 보여요. 진짜요? 너무 그러지 말아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같이 먹는 사람들도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를 보면 좋아하지 나한테 거리 두는 것 같고 너무 배려하는 것 같으면 좀 그렇잖아요. 조자영 씨가 장우 씨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먹는 거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저희가 선물 솥떡 세트 준비를 했는데 한 분밖에 못 드렸죠. 아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았습니다. 자 두 번째 고민 사연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장우 회장님이 소개해 주시고요. 네. 삐지 주세요. 예전부터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TV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 속 자연인처럼 살아보고 싶어요. 배우인 저 가능할까요? 네. 예전부터 꿈이 있었고 나는 자연인이다 속의 자연인처럼 살아보고 싶은데 가능할까? 이게 어떤 고민인 거예요?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는 제 나이 또래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요즘에 이렇게 다 버리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신 분들을 TV로 보면 정말 저런 분들은 용기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다 버리고 산 속에 들어가실 수 있을까? 그런 용기를 한번 가져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산 속으로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내 건강을 지키면서 사는 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약간 로망 이런 거구나. 네. 그러면 나는 자연인이다 또 평소에 많이 보세요? 너무 많이 보죠. 어디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좀 부러워할까? 도시? 바닷가? 산 속? 이렇게 좀 종류가 있잖아요. 바닷가에 계시는 분들 굉장히 부러워했었는데 이게 나는 자연이다를 많이 보면서 느낀 게 산 속에 굉장히... 산이 많죠? 네. 산이 많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나는 자연이다를 하도 틀어놓으니까 후임들이 너무 싫어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지금도 만나면 그 소리만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고 우리 또래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또래잖아요. 네네네. 장우 씨가 우리 또래랑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약간 10살, 20살 정도 약간 조금 정신연령이 높은 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그래요? 자 받아보겠습니다. 이장호 씨. 나는 자연인이다 속 자연인처럼 살 수 있을지 가능할지 의견 주시길 바랍니다. 성시경의 미소천사 듣는 동안 받아볼게요. 성시경 씨한테는 너무 죄송하지만 이장호 씨와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는데 노래를 조금 줄이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 씨 자연인이 될 수 있을까요? 2923님 것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2923님. 후라이드 때문에 못 버릴 것 같은데요? 오 이거 이거 맞아요. 백승밥 먹어야 되잖아. 들어가면. 네네네. 아 진짜. 근데 가서 튀겨 먹을 것 같은데. 그쵸. 그쵸. 들어가서. 가면 튀겨 먹죠. 자 2924님 드리고요. 이옥민 씨. 자연인은 힘들고 우동집 자영인으로 살고 계시네요. 아 이거 재밌다 이거 다. 자영업인 자영인. 이거 재밌으니까 줘도 되나요? 아 그럼요. 저희는 펌펀투데이잖아요. 아 네네네. 재밌으면 가는 겁니다. 아침에 재밌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1817님. 강원도 영월로 오세요. 저희 집 근처 외진 곳에 산이 있으니까 대여해드림. 아 제가 이거 또 죄송합니다만. 아 네네네. 아 원하는 곳이 있으세요? 영워를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또 촬영도 하고 이랬었는데 정말 멀더라구요. 너무 멀어서. 영월로 멀죠. 좀 가까운 데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아니 자연인을 고민하면서 왜 가까운 데로 바로 내려오겠다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덩어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 그러니까 못하죠. 네. 4192님 것도 좀 읽어주시죠. 네. 4192님. 장우님 살 수는 있겠지만 조미료 못 구해서 내려오실 것 같아요. 어우 이것도. 근데 저는 이미 갈 때부터 다 챙겨서 올라갈 것 같고 없으면 없어지면 내려올 것 같고 약간 그죠? 맞습니다. 이해정씨. 안됩니다. 잘생긴 분이 산에 들어가시면 인적자원 낭비입니다. 식디가 대신 들어가실게요. 요거는 이제 식디는 여러분 도시남자입니다. 그쵸. 저는 또 주변에 뭐 또 이렇게 또 프랜차이즈 커피집이라든지 햄버거즈 뭐 이런 것도 꼭 있어야지 할 수 있고. 일단 뭐 CG땡같이 영화관 또 있어야 돼요 주변에. 도시남자입니다. 오! 이거 재밌다. 7343님 거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한 번 경험한 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자연인이다에 출연을 해보고 결정하는 건 어떨까요? 윤택씨 대신에. 오! 이것도 괜찮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저희 팀도 사실 이장우씨가 너무 바빠가지고 출연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흔쾌히 나와주셨는데 자연인이다 팀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진다면 생각보다 이장우씨가 마음이 열려있더라고요. 어우 그렇죠. 섭외 오면 혹시? 무조건 하죠. 무조건 하죠. 자연인이다는 무조건? 무조건 하죠. 윤택씨랑 그리고 또 기왕이면 같이 들어가고 싶으실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또 많이 들어가면 더 좋죠. 재미있으니까. 무조건 간다. 섭외 오면 무조건 간다고. 무조건 갑니다. 진짜. 그럼 안 나오면 섭외가 안 간 거네요? 아 그렇죠. 황성구씨. 예전에 장우씨랑 드라마 같이 찍은 적 있어요. 마국간에서 장화 신고 일하는 씬이었는데 자연인처럼 잘 어울렸어요. 잠깐은 가능할 것 같지만 오랜 힘들 듯요. 잠깐 보셨는데도 또 파악을 하셨네요. 아 그러시구나. 마국간에서 장화 신고 일하는 씬이 뭐였는지를 모르겠네. 워낙 많이 찍으셔가지고요. 드라마를. 마국간?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황성구님. 혹시 아이도아이두였나요? 그래서 선물은 주실 거예요? 이러면은. 짤 없어요. 이성준씨. 불가능해요. 우리는 멜로 장우가 필요해요. 라고도 성준씨도. 죄송합니다. 성준씨. 아 제가 사실은 멜로가 잘 안 맞아요. 저랑. 이장우씨 3부에서 소떡소떡. 두 개인가요? 네. 세 개 드리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4월엔 사람이 좋다. 이장우씨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번데기 여러분들도 이장우씨가 함께해 주셔가지고 너무 오늘 좋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이장우씨는 어떠셨어요?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오니까 너무너무 또 옛날 생각도 나고 또 라디오 이게 진짜 찐 라디오인 것 같아서 너무 또 그 로망을 제가 또 이룬 것 같아서 어릴 때 라디오에 막 출연해보고 나도 DJ 해보고 싶은 약간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 오늘 되게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또 그럼 혹시 매주. 네. 선 넘네. 너무 좋았습니다. 이장우씨 다음에 또 꼭 한번 출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뻔뻔투데이 가족들도 이장우씨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끝곡 없이 인사드릴게요. 뻔뻔하고 씩씩한 하루 보내십시오. 비 오니까 우산 챙겨서 나가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minu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